유명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변색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해당 제품은 중국의 한 직구 사이트에서 75% 세일을 해 2,000원에 판매 중인 반투명 파란색 립블로즈입니다. 예쁜 디자인과 색감으로 4,000번의 누적 판매를 넘길 만큼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. 그 아래에는 해당 제품의 후기가 적혀 있습니다. 후기에는 한 달도 안 돼서 색이 점점 빠지더니 초록색이 됐다,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지 말라며 립블로즈를 손등에 펴바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요. 립블로즈는 한눈에 봐도 이상할 만큼 초록색 빛을 띄고 있었습니다. 해당 후기를 본 네티즌들은 그 사이트 화장품 성분 어떻게 믿고 사냐, 거기서 화장품 절대 안 산다, 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, 진짜 무섭다, 해외 직구 사이트 짝퉁 많이 팔아서 안 사는 걸 추천 등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